근데... 일단은 챕터...어...를 순서대로 하는게 맞자예 맞제? 맞제? 아까 그게 마지막... 뭐야 3번 챕터인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한번 제대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챕터는 어떻게 시작하는거야? 뭐라도 하나 깨는걸 좀... 보여드려야... 어? 뭐야 라이터가 왜 없어? 아 네 암사님 들어가세요 아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들어가시면 어떡해 어? 아까 시작하자마자 여기 초있었는데? 아닌가? 기분탓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웨인 로스는 너의 가족이예요 아... 아 너무 늦어져요 아... 아 너무 늦어져요 아... 아 너무 늦어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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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으응! 어구!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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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코마님 감사합니다 저기 제품입니다 제ora Nee 아...ified 역시 할까말까 고민되는건 하지 말아야돼 기다리다 치킨 다 먹었어요 나도 치킨이나 시켜먹을까 게임 분석 이거 뭐고 때려치고 어? 잠깐만 잠깐만 열쇠로 시작하는 챕터가 있고 지금 아 여기서 챕터를 고르는건가 그러면? 열쇠 아까 제가 이걸 집어들었단 말이에요 옥방가라고요? 아니에요 그럼 이게 챕터 원인가? 뭐가 챕터 원인지 알 수가 있나 어 거울이 붙어있는 열쇠를 찾았다 돌로레스의 챕터 뭐가 챕터 원인지 투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어쨌든 불이 어디있어? 불 이거 챕터 2라고요? 옘 여긴 그냥 또 2층이잖아 1층이네? 뭐야 어? 거울스? 넌 거울라 거우라 에 뭐야 없어졌어 거울 어? 내 거울 어디갔어 chapter 2가 어렵다는 말도 있다고요? 아무것도 들지 말고 시작해야 챕터 1인가? 뭐지? 친구는 오랜 친구 죽마고 국민열료 선열료 하는거는 그냥 집안에서 하는건 다 똑같은거야? 그런가봐 챕터 1은 판다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판다 그림을 내가 본적이 없는디? 챕터 1은 판다 그림? 판다 그림이 어딨지? 위층에 있었어요? 판다 그림의 존재만 확인해봅시다 일단 판다 인형은 아닐테고 어떤비과 판다 그림이 도전하냐? 이리 잡고 빨리빨리 빨릴 승범 앗 벌리빨리 벌 벌리 벌리 캐스터럴 시작금 없지.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빛세이즈 정식 출시 버전 10월 말에 정식 출시가 됐다고 해요. 챕터 1 부터 진행을 해야겠죠. 오늘은 제가 게임을 좀 늦게 켰어요. 원래 8시에 하려고 했는데 10시부터 시작을 하게 됐네요. 그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대신에 제가 게임방송 켜기 전에 랜선 집들이 했잖아요. 우리 집 한번 싹 둘러봤은개로 이제 다 같이 즐겁게 챕터 1 부터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프로그레스 룸이라고 해요. 초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이 초를 내가 쓸 수는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게 초가... 우와 이번에 쌍초가 있네. 이게 아이템은 랜덤으로 나오나 보다. 음... 이렇게 주운거는 이렇게 이케 이케 넣어주시면 되구요. 아유 전화가 왔어요.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아 여기 옆집인데요. 너무 시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아무렇게 자꾸 쿵쿵거리면서 밤새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짖근짖근 아프고 두통나고 지금 멀미가 올라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금 빨리 나 지금 빨리... 나이안느니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쿠마님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저 금방 꿈꿨는데 섬님이랑 인사는 꿈꿨어요 크크? 크크? 크크루크크루 삥뽕 빨리 지나가 여러분 재미있죠 아... 아 무서워.. 초차 안적인 현상이 이렇게 너무 무서워요 악 아! 아! 그럼 왜 틀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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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안 꺼져 그리고 또는 이번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세히 물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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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도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스자님이 지금 장염에 걸려가지고 그냥 흐억 쓰자 진짜 튄거는 닦아내야지 오 여기 뭐 있다 아니구나 어제 했던 거는 엔딩 봤습니다 새로운 게임입니다 잘 오셨어 이제 막혔거든요 왜이렇게 어두워 집이 라이터 라이터 판다 그림을 찾아라 여기 아니면 지금 루시방인데 여긴가? 아 여긴가? 옷장? 어 판다 그림 자 이제부터 스포 및 훈수 잠시 시즌 오프 하겠습니다 루시의 챕터 은밀한 친구 자 이제부터 훈수 및 스포 주의해 주시구요 우리 루시는 장난감 어이구 나무 장난감을 참 좋아했구나 루시의 챕터 주의해 주시 상쇼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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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자꾸 이게 켜져 자, 지금 첫 번째 챕터거든요 첫 번째 챕터가... 제일 쉽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이번 챕터를 제가 제대로 못하고 거세기 하면 밑게임은 화형식에 들어갑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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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도... 불이 없냐? 여기... 낙낙 어 헉 어 어 이제 안 하네 여기서 계속 똑똑하니까 쿵쿵쿵 했단 말이야 어디서 똑똑한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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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 맛있겠다 어 어 어 어 어 어 내가 새로운 곳에 온 것 같아 저장하는 것을 보니 어 어 어 저기 뭐 TV 켜져 있어 아까 저거 지지지직거렸는데 그쵸 왜 이렇게 불이 안 들어와 아까는 불 잘 들어왔는데 진영미님 일부러 채팅을 두 번씩 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오류예요? 여긴 뭐 없고요 여긴 뭐 없고요 어 페이지 넘기 오 요 만화책이다 오 찢어졌어 이게 아까 그거구나 내가 아까 저기 처음에 집들이 할 때 태웠던 그 페이지인가 보다 집들이 할 때 태웠던 그 페이지인가 보다 집들이 할 때 태웠던 그 페이지인가 보다 어 깜짝이야 와 나는 이 베개의 검은 그림자가 사람 머리카락인 줄 알았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들어가세요 어서오세요 들어가세요 하니까 이상한데 와 은지님 좀 소름 아까 섬님 먹방 하세요 그랬잖아 아 그러면 먹방 할까요 하고 시켰으면 먹기도 전에 전 자러 갈게요 할 거 안 먹어서 주무시러 가시는 건가 그럴 수 있어 이거봐 이거봐 근데 내가 먹방 먹방 방송하는 사람 다니고 먹방 안 한다고 자러 가다니 열쇠 지하실 열쇠 찾았구요 먹방을 하면 배 아픈 배를 부여잡고 참 깜짝 참아 가면서 보실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대박 깜짝 안 켜져 아예 어? 다시 켜졌어 이거 어디야? 저기요요요요 여자애 여자애 여기가 여자애가 나 쳐다보고 있어 여기 거긴데? 여기 거긴데? 헉? 여봐요요여기요여기 아니 여긴 아니고 이건 뭐 켜냐? 이 켜져 있는 거야? 그 건너편 저쪽인 것 같은데? 나 라이터 없다 라이터 없다 라이터 찾았다 어? 왜 여기선 사용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있잖아 어? 안 열려 썼는데 안 열리는 건 무슨 무엇? 무엇? 뭐지? 아 이거 왜 들고 있는데? 이거 들고 있는 게 더 소름 저거 들고 있어서 안 열린 거였어 아이 짜잉났네 초콜릿 파우더를 찾았다 초콜릿 파우더를 찾았다 어? 이거 뭐 뭐 뭐 필요한가봐 컵이 비었다 아쉽다 그러면 컵이 비어서 아쉽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물이 필요하다는 거? 물 물 물 어디서 받지? 물은 싱크대에서 받겠지? 이걸 들고 가서 여기서 받으면 되나? 어? 물이 안 틀어지는데? 일요일 방송이 비공개 돼 있다고요? 일요일 방송 비공개 아닌데? 아니면 우유? 그렇지 초콜릿 파우더니까? 우유 그렇지 초콜릿 파우더니까? 아니 여기다 따라야지 비어서 아쉽대잖아 저런 메시지가 괜히 나올 것 써? 초콜릿 파우더랑 이거랑 treasure 여기 가는 것 째 컵은 왜 있냐? 여기에 오00 siz 진행돼가고 있어 여러분 뭔가 하고 있었나 지금 데워 데워 그렇지 이걸 데워야지 야 터진다 터진다 이랴 헐 매직 서프라이즈 토막 리빙 토막 상식 핫초코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다가 터지면 감초까지 사라진다 이게 뭐야 나도 저기 그냥 들어가서 나를 돌리면 밖으로 보내주나? 그런 기능 있나? 난 여기에 열쇠가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왜냐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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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에이 이번에는 없네 세 번째 챕터를 가야 저기 열쇠를 구할 수 있나 보다 에이 네 어서 오세요 세번째 챕터 가봤냐구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세번째 챕터를 가면 왠지 저기에 열쇠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어요 왜 다들 살면서 그런 느낌들 feeling이라고 하죠? Just a feeling 같은거 한번씩 느껴보신적 있지 않을신가요? 어! 이보게! 예림이! 예림이! 이거 뭐야 예림이! 나비님 어서오세요 아주 지금 엄청난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코코아를 핫초코를 타가지고 말이죠 전자레인지 돌렸더니 말이죠 빵하고 터지더니 말이죠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비싸진님 사연입니다 사라진 핫초코 어! 그때 너무 목이 말랐어요 따뜻한 뭔가가 먹고 싶어서 핫초코를 데웠는데 갑자기 지지직 거리더니 핫초코가 사라졌지 뭐예요 정말 소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그 아초코를 무엇이었을까요?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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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3요 챕터 3 아까 되게 손쉽게 클리어 했죠 챕터 1 에 왔죠 너무 쉽더라고 챕터 3는 라이안나님 또 2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아까 그 거기가 여기 그 아니구나 아유 우리 라이안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띠리리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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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와.. 잠별이.. 잠별이님.. 진짜.. 집안 변기란 변기는 다 들쑤시고 다녔어 어? 뭔 소리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 내가 또 길을 헤매지 지하실이.. 지하실이 관건이구만 지하실에 뭐가 많구만 길이 많구만 차고 열쇠 이빨 예림이.. 아.. 초가 하나도 없냐? 초도 없고 챕터1이 쉬운거 맞아? 라이터도 별로 안나오고 요거를 뭔가 조립하는거였던거 같애 챕터1이 아 우리 나비엄마 낙가무라상님 감사합니다 고생은요 뭐 랜선집들이 간단하게 석고님들 모시고 우리집 한번 휘하니 둘러보는건데요 뭐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3만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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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이렇게... 어? 뭐야? 카메라 카메라! 아 맞다! 그때 카메라가 있었어! 맞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카메라를? 예림이! 야 예림이! 어? 그러네? 어? 나비님이랑 나비엄마 낙가무라상님이 어떤 관계세요? 진짜네? 어? 나비님과 나비엄마 낙가무라상님 어... 나비님이 일본분이셨어? 어머님이 낙가무라상이신거 보면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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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고 레코드판이 없다! 레코드판을 찾아야 되나봐 자 이거 하나를 일단 여기다 놔 야 내 카메라 어디갔냐? 아 카메라 여기 있구나 그리고 이것도 일단 여기다 놔 필요없고 그리고 이걸 틀어 그리고 아 라이터가 비었어 버리고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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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요 제가 일본인이나 외국인같이 생겼단 말은 실제로 자주 듣긴 합니다만 그리고 헐 나비님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저기 뭐가 있어요 저기 뭐가 있다구요 자 김치 하세요 김치 김치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저기 왜 오는건데 저기요 가셨어요? 가셨네 뭐 뭐 왜 오신거지 저분 흠흠흠 아직은 아니다 열쇠 저건 근데 여기 아까 나 초 하나 있었는데 초? 초 어디갔냐? 여기 하나 있었는데 떨어졌네 귀신이 퀴즈장님 닮았다구요? 야!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라이터 쌍라이터 다이나믹 인벤토리가 가득 찼다 다이나믹 인벤토리가 가득 찼다 아 이것도 아까 그거잖아 이걸 내려야되나? 이걸 내려야되나? 어째야되나?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저 레코드판을 어디 가만 찾을 수 있을까? 이 축음기의 레코드판을 어떤식이냐 어! 어! 흐흐흐... 흐흐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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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불러난다 됐다 죽음기의 레코드판을 찾고 싶은데 찾고 싶은데 저 아까 그 아이가 이쪽에서 왔단 말이죠 어메 오케이 알았어요 뭐 아무것도 없구만 뭐가 있다고 뭐가 리스폰이 된다고 저 잠겨있는 방에 들어갈 열쇠가 없는데 지금 오... 챕터 1이 쉽다고 누가 말했나 이 카메라가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이 카메라로 뭘 했었는데 이 카메라로 우리 석크님들을 제가 예쁘게 찍어드리려고 카메라 한 대 장만했슈 여기 뭐 없나? 흐흐흐흐 막 찍어대 자아 다 찍어드립니다 스읍 뭐가 있었.. 지? 라이터가 얼마 안 남았어 어떡해 어떡해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필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브리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핫초코 터뜨리고 없앤게 다잖아요 끼워주세요 어? 이 발자국은 뭐야? 좋아, 범인은 여기서 뭔가를 칠하면서 이쪽으로 왔던 것 같군 발자국을 따라가 보지 음, 발자국은 여기서 끊겼어 그럼 나도 길을 잃게 되겠지 하하하하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nothing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with you 여기 뭐가 있어? 편지가 있지만 집을 수가 없군 하하하하 빌어먹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건 아무것도 없어 어둠 속에도 물에 있으면 안 되는데 잘 생각해보자고 음, 어디 보자 카메라가 분명히 어디에 뭔가 쓰일 거란 말이지 이걸 내려볼까? 저걸 내렸는데 티비는 켜져있다? 티비는 반응을 한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긴 안되지 아직도 누가 챕터원이 누가 챕터원이 제일 쉽다 했는가 누가 챕터원이 하하하하 게임 잘하는 사람들은 요럴때 너무 부러워 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 지금 전기실이 어딘지 나 지금 전기실이 어딘지 여기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내가 뭘 놓치고 온게 있나? 뭘 넷 칫 지금 뭔가 카메라가 필요했었어 그때도 뭔가 근데 이거 찍어서 뭐 어디서 볼 수 있는 게 있나? 음 그냥 보고 올 걸 하하 내가 한 거 보고 올 걸 아 편지는 원래 못 짚는다고 내가 이걸 다 들고 있어서 못 짚는 게 아니라 이 상호작용이 표시가 없다고 요런 표시가 없다고 요런 그냥 이렇게 된다고 그 이야기였습니다요 다시 아까 그 TV 요 TV를 다시 보자 아까 여기서 그게 나왔거든요 어 이제 안 나오네 아까 여기서 그 귓이 나왔었단 말이야 이제 안 나오네 뭐야 이거 왜 짚는데 야 왜 짚는데 내 라이터나 내놔 이거 아니잖아 야 내 라이터 어디다 버렸냐 아잇 진짜 헐 내 라이터 없어졌어 그러니까 카메라는 무제한인데 우리 2층을 제대로 살펴봤나 우리 2층을 제대로 살펴봤나 여기 뭔 소리가 나 섬유의 하시기엔 이 게임이 너무 어렵긴 하지 야 나 무시하냐 야 무시하냐 어? 뭐 소리 났는데 방금 어? 대박 야 아까 이런 거 없었어 어? 아까 이런 거 없었는데? 어? 음? 어? 밑에 빨개졌어. 뭐지? 여기 왜 빨개졌지? 어? 어? 뭐가 달라졌어. 달라졌어. 어? 뭐 이런 장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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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수 카메라야! 흐흐흫 아, 깜짝이야. 이 팬더에 이게 놀랄 일? 흐흐흐 나 저... 나무 뒤 팬더에 놀랬잖아. 뭐 인형을 잔뜩 버려놨어. 저기 위에 저기 판자 나무집 올라가는 건 무슨 엘리베이터 올라가듯이 올라가네. 오 여기는 그냥 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루시 안녕하세요 조현아 루시를 왜 이렇게 나무 집을 이렇게 감싸면서 루시를 데리고 피코는 어떻게 된거야? 피코 프렌디드 뭔 소리인지 작은 열쇠가 필요하다 이거 무섭대요? 난 무선지 모르겠어요 아직 오슈 심쿵 어잉? 누나가 보내라고 시켰어요 아 열쇠가 여기 있어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호덕가주아님께서 캐나다 달러 달러 100달러 오케이 100달러 와하하하 심쿵 저건 캐나다 달러 달러 100달러 호덕가주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누님이 참 좋으신 분 음 누님 누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구요 아이고 아유 누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사랑의 선물을 아 사랑의 선물은 아니구요 아 여기 또 뭐야 여기 또 있다 예림이 있다 예림이 이 보물상자를 열면 사랑의 선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 뭐야 뭐 주사를 맞췄나봐 응? 응? 뭐래 나와 함께 있어 루시 이건 나쁜거야 루시 이제는 없어져야해 그러네 피콜을 없앴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루시 난 널 돕고 싶어 보이는게 다가 아니야 루시 니 부모는 이해 못할거야 루시 오직 너만 이해할 수 있어 없애버려 루시 해버려 루시 해버려 루시 해! 뭘 하라구 뭘 하라구야 어 어 어 어 갈 수가 없어엉 어 갈 수가 없어엉 안녕히 계세요 어 아 너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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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끄러 이거 뭐해야 돼 뭐해야돼 다 막혀있는데 무너졌어 호도 가죄 아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눈이 있게 아무 손을 주시고요 다시 왔어 핫초코 1잔 사드시고 따시게 방황하시라구요 어서오세요 안 늦었어요 불이 다 꺼졌어 지금 부리부리 아 이쁜 꼴 통님 감사합니다 아 핫초코 찬저금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이거 뭐야 됐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야야야 불난다 이거 다 없어졌어 불을 못 켜 불을 켤 수가 없 엉 자 그러면 일렉트라닉 거기 가도 그런가 똑같은가 아 이제 약의 약이 소중해졌는데 일렉트라닉 안 돼 안 돼 할 수가 없엉 이거 다 빼갔어 와 이걸 빼가냐 아 네 두텀의 미영님 주무세요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멋지게 챕터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 정말 송구하고요 죄송한 사죄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 오 잠깐만 이거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좋아 오 여기야 여기 이거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오오 집에 있는 이거를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연결시켜놨어 으어어 오오 오오 x2 저기저기저기저기 여기시 룰씨 룰씨 뭐하는거야 잠겨있다 룰씨 걔 hace 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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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켤 수가 없어 야, 다시 넣어 진짜 이렇게 불편할 수가 됐어 아까는 왜 이렇게 안 됐냐고 이게 웃긴 게 인맨이 되게 부족한데 아이템은 필요 없을 때는 많이 나오고 필요할, 필요할 때는 없고 고래요, 막 루시 방을 찾아가 봅시다 어, 어떻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방들이 다 어 여기, 여기잖아 여긴 데 루시 방 여긴데 루시 방 그렇지 들어가, 인마 여기 아까 피코 새 있었잖아 여기 왠지 기억날 것 같아 여기 어떻게 막 숨어 다니고 이랬었는데 여기 라이터 하나 있다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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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작동하는 것 같다 음, 잘 작동하는군 아, 저기 있다 도망가, 도망가 그 와중에 다 뒤져봐 흫 희생양 열쇠 좋아 저 드디어 저 드디어 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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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인지 켜지지가 나요 어? 카메라도 작동한대 잠겼어요 어? 문이 없어졌어요 문이 다 없어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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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자꾸 오시려요 어? 어? 없어졌어요 루시다 뭐하니 루시 뭐하니? 뭐하는데?